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에이수스 2023 로그 제피러스 G14입니다. 라이젠 9 6900HS CPU와 512GB의 저장장치, 16GB의 메모리와 RX 6700S 그래픽의 14인치형 Q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며칠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할인 가격보다 15만원 정도 더 떨어져서 오늘은 간략하게 가격 소개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.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으로 13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.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36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.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본문 내용에 있는 지난 영상 보기 링크를 참고하세요. 배송은 토요일 주문에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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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